2016 MNET ASIAN MUSIC AWARD 몬스터엑스 안녕하세요 몬스터엑스입니다 올해 MAMA는 두 번째 방문이잖아요 감회가 색다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희가 작년에 멋있게 노래를 했었는데 이번 2016 MAMA에서는 저희가 콜라보 무대도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되고 많은 멋있는 분들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몬스터엑스는 올해 정말 활발한 활동을 보여줬는데요 올 한해 큰 사랑을 해준 팬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저희 항상 받기만 하는 것 같아서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몬베베분들에게 저희가 많이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내년에는 더 큰 사랑을 저희가 반대로 보답해야 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더 하고 싶은데요 제가 오늘 MAMA에서 작년에 저희 몬베베를 위해서 랩을 했었어요 네네 이번에도 저희 몬베베를 위해서 제가 랩을 준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좋습니다 잠시 뒤에 본식에서 파이팅 넘치는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네 세계의 주역이 될 차세대 K-POP 아티스트에게 주어지는 2016 엠넷 에이시안 뮤직 어워즈 베스트 오브 넥스트 남자 부문 수상자는 바로 찌리지 마세요 몬스터 엑스 와 몬스터 엑스 여러분들이 네 남자 부문 수상의 영광을 예 네 네 베스트 오브 넥스트 남자 부문 수상의 영광 몬스터 엑스에게 돌아가게 됐네요 네 사실 방금 전에 인터뷰를 했는데 다시 한 바퀴를 돌아서 다시 올라오게 됐어요 상을 받기 위해서 또 오고 계세요 네 네 몬스터 엑스는 데뷔 후에 지금까지 쉼 없이 활동하면서 글로벌 팬들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자 정말 축하드리고 자 이상 누가 대신 누가 받겠습니까 리더 리더 리더가 리더에게 예 축하드립니다 예 축하드려요 자 수상소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작년에 이 자리에서 넥스트 제네레이션 상을 받았는데요 이번 연도에도 또 이렇게 뜻깊은 상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 상 받은 만큼 내년에 정말 진짜로 기대에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몬스터 엑스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 축하드립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은 어 또 상을 또 받을 수 있으니까 여기 잠깐 이렇게 돌면서 이따가 또 만약에 상 받으면 또 올라오실 거죠? 네네 네네 아 아까 멋진 퍼포먼스 준비했다고 랩도 준비했다고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잠시 뒤에 본식에서 멋진 모습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네 오케이 인터뷰도 했는데 네 상을 받으러 다시 오셨어요 네 네 아 오케이 해주세요 아멘